네, 앞을 봐야 돼요. 시선은. 선생님, 어때요? 더? 네, 좋아요. 앞을 봐요. 앞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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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는 펴야 돼요. 허리를 너무 수그리고 있으면 넘어져요. 허리는 펴고.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. 허리는 펴고. 그 쯤이 좋아요. 어깨너비로. 무릎 살짝 구부려야 돼요. 허리 펴요. 앞을 보고. 천천히. 천천히. 자세 잡고. 너두 저 Mmmm. 통과를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ariamente. 와. 인더 사람이 안 들어간대. otra vez 여행 가서 문을 끊아 비общ Sourc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